자 벌집을 집에가서 제거하기 좀 귀찮은 관계로 귀찮은 것보다도 한번 벌집을 이 상태에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 나온게 아니었어 에이 너무 작다 그래도 이정도 벌치고 그냥 지금 분해를 아예 여기서 통째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야 이런 이런 어쩔 애벌레가 많이 없다 애벌레가 많이 없다는 어째 애벌레가 많이 없어 애벌레가 많이 없네 생각보다 애벌레가 많이 없어 던져주라구요 야 그래도 이정도 지금 크기에서 뭐랄까 이정도 크기에서 되게 작은걸 작은데 벌이 그래도 한 100마리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또 만에 백에 이거 뭐 어디다 써먹어 그래도 일단은 부더지한테 줄 애벌레는 있다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그거에 위안을 삼고 와 지금 시간 얼마나 가고 있어 야 지금 오디 분재가 지금 한 30분 된 30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빡셔요 빡셔